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 해몽에서 쌓이는 꿈은 매우 다채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쌓이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무엇인가가 쌓여 올라가는 장면이나 감정적 또는 심리적으로 쌓여가는 느낌이 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 심리적 압박, 삶에서의 변화, 목표에 대한 갈망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쌓이는 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자원이 쌓이는 장면은 무언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건이 쌓여가는 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쌓이는 물건이 성공적으로 쌓여간다면 이는 현실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일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력의 결과가 누적되어 나타날 시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쌓인 물건이 무너지지 않고 고르게 쌓여 있다면 이는 당신의 삶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이나 가정적인 평화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이 무겁거나 많은 양이 쌓여서 부피가 커지면 그 자체가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쌓이는 꿈은 심리적, 감정적 부담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쌓인 물건이 고르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쌓여 있다면 이는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쌓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룰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는 당신이 스트레스나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책임이 겹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미뤄진 일 쌓인 물건이 대부분 미뤄두었던 것들이거나 정리되지 않은 것들일 경우 이는 현실에서 미뤄왔던 일들이 쌓여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쌓이는 것에는 변화와 새로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쌓이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돈이 쌓이는 꿈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번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삶에서 에너지를 투자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쌓이는 돈은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는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쌓인 돈이 많이 모여 있다면 이는 당신이 장기적인 투자나 계획을 잘 진행해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당신이 한동안 땀 흘려 일한 결과가 결실을 맺을 시점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면 이는 당신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많을 때 이러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책이나 종이가 쌓이는 꿈은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지적 성장, 학습 또는 새로운 지식과 관련된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종이가 쌓이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배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너무 많은 책이나 종이가 쌓여 있는 경우 이는 당신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휘둘리거나 지나치게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나 오물이 쌓이는 꿈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대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문제 또는 부정적인 사고를 나타내기 때문에 쌓이는 쓰레기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쌓이는 쓰레기는 감정적 과부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건축 자재가 쌓이는 꿈은 대개 새로운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준비를 나타냅니다. 벽돌은 건축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므로 쌓이는 벽돌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1돈이 쌓이는 꿈 50대 중반의 회사원 이씨는 어느 날 꿈에서 커다란 돈다발이 자신의 앞에 쌓여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그는 그 돈을 손에 들고 기뻐하며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최근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었고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꿈을 통해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 곧 나타날 것임을 직감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쓰레기가 쌓이는 꿈 30대 초반의 주부 김 씨는 꿈에서 집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매우 불쾌하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으며 실제로 김 씨는 최근 집안일과 자녀 교육,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 씨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가 가득 쌓여있는 꿈 건축관계나 물동계획으로 착업량이 많아진다. 집수리, 적재물이 있다. 곡식 가마니를 창고에 쌓아두는 꿈 호경기를 맞아 재물이 쌓이게 된다. 단 가마니 속에 분명 곡식이 들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엄청난 근심을 쌓아놓은 것으로 큰 손해와 재난을 당한다. 공중에서 지폐가 눈처럼 떨어져 집안에 수북이 쌓인 꿈 사회단체를 통하여 재물이 생기거나 여러 통의 편지를 받는다. 관과 송장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꿈 뜻밖의 일학천금을 얻어 장안의 부자가 된다. 행제, 거금, 제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광석을 운반하거나 쌓는 것을 본 꿈 여러 방면으로 많은 재물을 확보하게 된다. 낙엽이 쌓인 것을 본 꿈 사업이 발전하거나 재물을 얻는다. 농부가 곳간에 쌀가마니를 쌓는 꿈 행제, 행운, 제복, 싯복, 운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높이 쌓여있는 짐 위에 붉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투하축을 하게 된다. 눈을 맞았는데 녹지 않고 몸에 쌓이는 꿈 초상이 나기 쉬움 대문을 돌로 만들거나 축조에 다는 꿈 수명이 길어지고 재반 우암과 장애가 해소된다. 대형 문고에 책이 많이 쌓여있고 널려있는 꿈 지혜와 두에게 말을 가져다 주고 항문과 진리를 탐구하여 축적하게 된다. 들판에 수북이 쌓인 쌀을 본 꿈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 많은 재물을 모은다. 마당에 귤 상자가 가득 쌓여있는 꿈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생산, 식복이 있다. 마당에 바나나를 가득 쌓아놓은 꿈 재벌 회사는 푼돈이 되고 영세업은 1억 천금을 얻게 된다. 마른 오징어를 많이 사다가 창고에 쌓는 꿈 유명한 상품을 구입하여 저장했다가 시기를 봐서 시장에 출하한다. 모래 무더기를 쌓아 올리는 꿈 학문 연구에 깊이 몰두하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 많은 서적을 읽게 된다. 목재 등을 배에서 내려 쌓는 꿈 재물, 경력, 인적 자원을 얻는다. 반찬거리가 부엌에 가득 쌓여있는 꿈 사업을 계획해놓고도 자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나 사업 자금이 곧 해결된다. 배에서 목재를 내려 쌓는 것을 본 꿈 나무 통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배추를 마당에 가득 쌓아놓은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볕단을 쌓거나 옮기는 꿈 작품, 재물 등으로 이익을 얻는다. 부엌의 반찬거리가 가득 쌓여있는 꿈 사업을 계획해놓고도 자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나 사업 자금이 해결되게 된다. 빨래감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꿈 일복이 터져 동서남북으로 분주다사하게 된다. 근심 걱정, 우한이 발생한다. 새 옷을 차곡차곡 쌓아두거나 묶어놓는 꿈 근심과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말썽 및 장애가 겹치는 등 모든 일에 이로움이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석공이 돌로 축대를 쌓는 꿈 사전 유비무안의 대책으로 엄청난 사고를 위헌에 방지하게 된다. 수박이 쌓인 너미 위에 앉아있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1억 천금을 거머쥔다. 수북이 쌓아놓은 콩깍지가 썩은 꿈 사업 자금, 재산 등이 탕진된다. 수북이 쌓인 인분을 삽으로 옮긴 꿈 사업 자금을 남에게 의지하거나 작품 원고를 다시 쓸 일이 생긴다. 수북이 쌓인 인분을 손으로 주무른 꿈 막대한 재물이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수저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는 꿈 많은 직원이 있는 회사, 연세 많은 노인을 상대하거나 식구가 많거나 사업 방도가 뛰어남을 뜻한다. 시금치 다발을 마당에 가득 쌓아놓은 꿈 생산, 식품, 농업, 가공,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식품 등이 있다. 식당에 많은 식기를 쌓아놓은 것을 보는 꿈 어떤 기관에서 많은 사람을 부리거나 사업의 성과를 보게 된다. 살 가마니가 집에 가득 쌓이는 꿈 살 가마니가 집에 가득 쌓이는 꿈은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일이든 사업이든 아마도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살 가마니를 쌓아 올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저축, 물품, 행제 등의 기론이다. 쌀집에 쌀과 잡곡이 많이 쌓여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사업 발전, 행제, 식복 등의 길조이다. 사아놓은 돌더미가 허물어지는 꿈 현재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은 하자가 커서 중도에 실패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사아놓은 이불 속에서 동물이 나오거나 물건을 꺼내는 꿈 오랜 연구 끝에 어떤 성과를 보게 된다. 쏟아진 별이 가까이에 쌓이는 꿈 학문적 저료를 수집하거나 작품을 생산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양배추가 마당에 가득 쌓여있는 꿈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여러 곳에 흙더미가 쌓여있는 꿈 문어발식 경영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 성과를 올린다. 많은 지원이 보인다. 연구차 문을 열어보니 송장이 가득 쌓인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사업 성취, 행제, 잔치, 식복, 백일 등의 기론이다. 오동나무 잎이 간결하고 차곡히 쌓여있는 꿈 독자침이 넓은 대둥소설이나 수필집을 출판하게 된다. 저축, 경험축적이 있다. 옷장이나 트렁크에 여러가지 옷을 챙겨 넣거나 접어서 쌓아 놓는 꿈 사업, 생활 등을 정리할 일이 있게 된다. 용이 바다나 큰 강물로 들어가거나 용을 본 후 고슬이나 비늘을 얻는 꿈 크게 출세하고 이름을 떨치며 부귀, 번성하는 영화와 발전, 안정을 누리게 된다. 오물바닥에 쌓인 진흙을 바깥으로 걷어내서 맑은 물이 고이게 하는 꿈 장차 재물이나 이권이 늘어나고 가업이 번창하게 된다. 원두막 밑에 참외가 가득 쌓여있는 꿈 생산, 식품, 농업, 유통,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식품, 먹거리, 임신, 사업 발전 등이 있다. 은행잎이 수복이 쌓인 것을 본 꿈 재물이 생기고 작품 성과 등을 얻는다. 이불장 안에 비단 이부자리가 차곡차곡 쌓여 놓인 꿈 피 땀 흘린 노래 끝에 많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다. 저축, 재산이 있다. 입술가리 등이 바람에 날려와 마당에 쌓이는 꿈 외부의 재물이 모이고 마당에 쓰레기를 썰어 불태우면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자기가 배설한 인분이 수복이 쌓여 있는 꿈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점차적으로 번창하기 시작한다. 장롱이나 가방에 여러가지 옷을 챙겨 넣거나 차곡차곡 쌓아 놓는 꿈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정돈하게 된다. 주지스님과 같이 탑을 쌓는 꿈 사찰이나 암자에 불사를 하고 불공을 들이면 마음먹은 대로 소환성취를 한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지금 하는 일에 밝은 희망이 보이게 된다. 친한 사람과 같이 공동합작 투자를 하면 점차적으로 사업성과가 오르게 된다. 쥐가 감자나 고구마를 물어다 바로 밑에 소복하게 쌓는 꿈 장사의 이득을 보고 가정에 먹을 것이 생긴다. 재물, 물품, 식품, 먹거리 등이 지천이다. 집게가 들쥐를 물어다가 곶간에 쌓아 놓는 꿈 재물과 먹을 곡식이 찻대기로 들어온다. 대풍년으로 이마살이 펴진다. 집마당에 금은 보아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여신을 맞이한다. 집안에 높다랗게 쌓인 목재 더미가 있는 것을 보는 꿈 장차가업의 번성과 일신의 출세 등 기쁨을 누리게 된다. 집안에 쌓여있는 인본을 삽으로 뒤적인 꿈 여러 방면으로 상당한 자본을 취급하게 된다. 집안에 쌓인 인본을 삽으로 파헤치는 꿈 여러 방면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 참나무 장작을 많이 쌓는 꿈 티끌 모아 태산이 됐듯 피 땀 흘려 노력한 끝에 거금을 손에 쥔다. 자원축적, 재원축적, 자료축적, 목돈 등의 기룬이다. 책상 위에 많은 책이 쌓여있는 꿈 지식이 향상되고 성적이 오르게 되며 경영인은 사업의 전망이 밝을 것이다. 책상 위에 비취알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채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솔솔 풀린다. 큰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천을 필로 들여오거나 수북히 쌓아 놓는 꿈 넓은 토지, 직원 등을 얻고 부기로워진다. 철공소에서 쇳덩어리가 가득 쌓여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롭게 된다. 행제, 물품, 반출, 반입 등의 기룬이다. 캥거루가 먹을 것을 쌓아 놓는 꿈 가정사님이 풍부해 마음이 편안하다. 어떤 일에 사전 준비를 완료한다. 콩 가마니가 곶간에 가득 쌓인 꿈 피 땀 흘린 노력으로 엄청난 재물을 모아 당대에 갓부가 된다. 재물, 돈, 물품, 재복, 식복 등이 복항아리마다 가득히 찬다. 콩깍지가 계속해서 쌓이는 꿈 사람을 고용하거나 빚을 얻게 된다. 콩깍지를 많이 쌓아둔 꿈 일꾼을 고용하거나 빚을 얻는다. 콩깍지가 썩으면 사업 자금이 탕진된다. 큰 눈덩이가 방 안에 쌓이는 꿈 재물, 축하금이 쇄도하게 된다. 큰 배 안에 물품이 다득 쌓여 있는 꿈 실제로 화물이 많이 쌓이고 수출입이 잦아진다. 재물, 돈, 식품, 풍년 등의 기룬이다. 큰 쇳덩어리가 한 곳에 수북이 쌓여 있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많은 돈이 들어온다. 재물, 물품, 대복 등을 소원 성취하게 된다. 팥이 쌓여 있는 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집안이 기울어진다. 푸른 청파단 묶음이 마당에 수북히 쌓여 있는 꿈 문헌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북강 및 경영학 총서로 출판한다. 재물, 돈, 행제, 물품, 식복, 사업, 일거리, 무역 등이 있다.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집안에 수북히 쌓이는 꿈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집안에 수북히 쌓이는 꿈을 꾸게 되면 사회단체 또는 인간단체를 통해 재물을 얻는다. 또는 갑자기 많은 편지를 받거나 안부를 전해 듣는다. 헌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집을 짓는 꿈 오래 묵은 구악을 일수하고 새롭고 밝은 미래의 장을 연다. 혁신이 온다. 화장실에 똥 오줌이 질퍼나게 깔려 쌓여져 있는 꿈 장차 재물이 흥황하고 가업이 번성하는 부기가 따르게 된다. 화장실 변기에 똥 오줌이 밖으로 넘쳐오르는 꿈도 길몽이다. 황금색 비단을 방안에 가득 쌓아놓은 꿈 자살 또는 자국이 세계 속에 경제발전을 가져다주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다. 경제성장, 사업발전, 재물축척, 돈, 물품, 재수대통 등의 길조이다.